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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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번호 내서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하러 왔어 와! 나 빠졌어! 잠깐만! 지루야 괜찮아? 야! 돌아가 와! 와! 와 미쳤다 와! 아 내가 심어지겠어 잡아 얘가 와! 에이사 뭐해 너 왜 이렇게 혼자 춤춰 와! 도잉 오프닝 중 제일 힘든 오프닝이다 어! 잠깐만 어! 야 나 좀 뽑아줘 도겸아 나 혼자 뽑았을래 어! 으잉! 내가 볼게 으잉! 으잉! 오케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 MC 진행해주세요 진행한다고요? 뭐를?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모르.. 뭐야 논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대표님 누구한테 한 얘기야? 정현이 우리 컴퍼니 때에 왔잖아 아 대표 내가 대표님이었구나 형이 당신이 대표예요 여기 론 이름이 버논이에요 제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론인데요 여기가 딱 마침 비어있더라고요 콘텐츠를 저희가 해요 남의 론에 팻말만 꽂으면 버논이 되냐 저희가 버논에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준비 다시 시작 해보았다 같이 하자 버논에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네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야 스폰지야 뭐야 일단 이렇게 대단한 콘텐츠를 만든 우리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미안한데 논 얘기를 꺼낸 그 장자가 누구님? 말끈의 당사자 오늘 머리 심죠 원, 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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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내기 해본 적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잖아 제가 버논은 뭐 해봤어? 아 나 꼬러기 타고 사연이 있어 역시 논 주인 자 일단은 버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건 맞는데 무슨 내기 하면 돼요? 모든 내기 모든 내기요 다양한 내기가 있다는 거죠? 그 모두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렇게 제목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기도 하면서 이제 옛날에 호시가 말했었던 당당감체 있죠? 아 당연한 것들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 너무 좋은 콘텐츠라고 네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콘텐츠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 당연함을 저는 늘 쌀을 먹을 때요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야 한번 가보자 이게 너무 시간을 끄니까 우선 일단 움직여 아 저희 오늘 PTL 들어오지 않았나요? 전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 갑니까?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지탱이다 오 야 여기 괜찮다 아 모내기 아 진짜 안 잘 것 같은데 어 여기 안 계셔 아 이쪽 괜찮아 이쪽 괜찮아 뭐야 뭐야 아 여긴 좀 괜찮네 첫 번째 탈락자 이 쪽에 10분 뒤 4기죠 자 각자 하시면 됩니다 배고파 시작도 안 했는데 새참 먹고 싶다 여기 들어오는 게 노동이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뽑아 어 몇 명이 어떠까 이렇게 심어 오케이 줄 맞춰가지고 심어야 돼 야 근데 이게 맞나? 번호가 이거 맞니? 형 나 몰라 나 그냥 초등학교 때 해보고 기억이 안 나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다 해보는구나 나 진짜 밥 안 남길 거야 얘들아 앉는 게 훨씬 편해 어 이게 날씬 낫다 어 편안해 편안해 물놀이 하는 거 같아 얘들아 무럭무럭 잘해요 무럭무럭 잘하죠 맞아 따뜻한 말 해주면 좋아 꽃들도 욕한 꽃이랑 칭찬한 꽃이랑 시드는 게 다르던데 그래서 순간 있고 다 시드는구나 제군들이여 나의 식락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와 드론 오니깐 시원해 드론 선풍기 선풍기가 좀 비싼 거 아니냐? 거의 도겸이 반응해 드론 간 건데 드론이 원래 선풍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네 뽕이 형 너 혹시 머드팬 맞고 싶냐? 모내기 하다 팩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어 너 해 야 그래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면 누가 말했냐고 우주 형이 말했다니까? 아니라고 저놈 잡아 모내기라는 단어를 누가 꺼냈어 다시 모니터 해봐 논리적으로 논밭에 가서 모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냐고 승강아 착한 말 해야 입 잘 달았나네 정답 와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재밌다 도겸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도겸이 진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야 머드팩 맞고 싶네 정한이 형 어? 이거 만져봐 만지고 있는데? 형 좋아할 거 같았어 말랑말랑해서? 똥 만지는 거 같아 너 똥 만져본 적이 있어? 똥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다들 나는 캐럿들이 좋아할까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나는 지금 석이 형이 문득 싫어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야 뭐 A씨는 뭐 한 10무씩 심어버리는데? 야 인심이 너무 좋은데? 아 좀 더 작게 모내기 뭐? 모내기 우지 맞음? 아니야 모내기 다 우지가 문제야 우지가 우지 심자 빨리 아니 아니야 모내기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심어버려 우지 잡자 우지 잡자 아니야 찌찌찌 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야 새참 먹자 새참 먹자 아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와 와 야 좋은 거 맞지? 아니 와 사랑합니다 KG씨 먹을수록 힘나는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이렇게 PPL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도잉이 드디어 첫 PPL도 받고 말이야 저걸 먹고 힘을 내보자 휴대하기도 정말 간편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승관아 모내기를 하면서 먹을 정도라니 모내기 하고 지쳤을 때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거 같은데? 형 나 모내기 모내기 할 테니까 줘 모내기 정말 재밌긴 하지만 너무 힘들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내기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라는 내게 다른 게 아니고 도겸이가 주는 정관장이 다야 너는 왜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이 나는 거냐? 어때 어때 먹으니까 어때 너무 쓰지 너무 쓰지 달담해 이게 바로 힘들고 감피할 때 보이는 홍삼정 정관장 에브리타임 그래서 이제까지 PPL이 안 들어왔구나 우리 야 너 잘리겠다 야 아 아주 좋구만 야 우리 PPL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이자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홍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게임도 했었다고 게임?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건 이따가 하자고 어째? 정관장 PPL에 들어가서 저희가 홍삼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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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관장님 감사합니다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관장님 감사합니다 야 일단 이제 홍삼 게임 아 아 쓴 표정 하면 되지 아 야 동그랗게 모여? 어떻게 해? 야 모이자 살짝 아 나 진짜 잘하는 게임인데 야 홍삼 게임 3명 살리려면 오래 걸려 빨리 모여 최후 3인? 최후 3인 새참 먹는데 새참이다 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5,6,7,8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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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조슈아 안 했어 나였었어?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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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와있어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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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었다고? 이거 잘 가르칩시다 너무 넓어서 안 보여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눈을 자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타까운 거지 오케이 진짜 이제 제대로 가요 아냐 조슈아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문제라서 빨리 빨리 맞아줘야 돼 다만 맞아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 다 맞아야 돼 13번 맞아야 돼 다섯 모 심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자 여기 가 형 저기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배바리 홍삼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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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두 분 나가 나가 나가세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눈치챘어 나 손을 못 봤는데 기운 느끼는 거냐? 야 너 잘했다 눈치를 채서 왜냐면 도겸 네가 나를 못 봤어 나는 표준을 줬어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민규야 나 공격하지 마 야 이거 넓어서 좁히자 와 진짜 설레다 설레 야 짜지 마 윤지영아 서로 안 하게 했지 너 지금 우리한테 말했잖아 이 자식아 다 보고 왔어 오지가 안 받아줬어 오지가 안 받아줬어 오지가 안 받아줬어 난 그런 거 안 받아 그렇게 게임을 해야 하겠냐?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걸리는 법이야 아 내가 두 번째 탈락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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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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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너너가 너를 좀 제대로 해주자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이래도 아니 우지여 아니여 우지여 에이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 그래서 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이거 애매했어 솔직히 에이 솔직히 아니 근데 자기라고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가나요 야 이거 진짜 불공평한데 게임이니까 빠진다 좋다 쿨했어 아 오케이 갈게요 우지여 우지 씨 우지 씨 삐진 거 아니죠? 아 일하고 있는 건데 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빠지면 바로 일해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채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빠지면 바로 일하기나 아 빠지면 바로 일해 뭐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 빨리 과장이에요 감사하자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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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아싸 노 오 세명이 있어 세명이 있어 누구 집었어 민규 정하 아아아 여섯 명 나왔다 여섯 명 야 근데 진짜 어렵다 13명이서 하는 거 갈게요 다들 모자 잘 넘기고요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잠깐만 너 했어 너 형 형한테 가지 않았어? 갔어 그래 호시야 너 찍었잖아 우리 옆에 가서 빨리 일해 야 탈락한 사람 빨리 일해 관장님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네 명이야 너 누구 골랐어? 준희 형이 나 집어서 내가 너 집은 거야 그래 너 아니야 그러면 근데 형 소훈이 내 쪽으로 왔어 아니야 난 널 봤어 맞아 눈이 많았잖아 우리는 나는 너랑 새참 먹고 싶어 같이 가야야 가자 가자 야야야야 오 심플해 관길이야 야 보포팅이 여기까지 왔어 뭔 일이야 내가 뛰자 모내기가 제일 행복하지 누가 먹든 간에 맛있게 먹고 그래 당연히 맛있게 먹지 누가 먹든 간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 과장님 어 이거는 나가야 된다 파보 샷 아 파보 샷 아니야 파보 샷 민규야 이리 와 빨리 오래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 거 알지 민규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진짜야? 아 근데 이게 여섯 명의 그거라서 내려놔 민규야 그거 아니야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앞으로도 오래 할 거고 아 이거 될 수가 없어 민규야 그거 카메라 막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해야 돼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비바디 홍삼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에비바디 홍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에비바디 홍삼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에비바디 오 에비바디 헤어 누구야? 지금 4명 중에 4명 다 살렸어 나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사노 아사노 뭐야? 안! 안! 안 내면 진거 나가 나 살았다 혼자 일어나 와 마지막까지 와서 더 아쉽다 아 얘들아 우리 먼저 먹고 싶게 또 윤정환은 또 왜 윤정환이 왜 아 미안해서 어쩌나 야 이거 말조심이니까 윤정환, 최승철은 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하하하하 말조심이니까 그니까 진짜 개구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돼 아 형이 저기에서 좀 쫙 깔아놓을게 네가 다 먹을 거잖아 어우 얄미워 저 와 선생님 저희 다음 게임이 뭐였죠 원래? 윤돌이 윤돌이 와 윤돌이 나가긴 힘들 것 같은데 윤돌이는 저가 진짜 운이잖아 야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뭐가 약간 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쌀에서 이게 자라서 이게 되는 거구나 네 윤정환아 노래 한 곡 시원하게 해봐라 시원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저렇게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말을 하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 마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 건 나는 누굴까 와 그럼 노래방 하나 없나요? 펜필 준비 펜수나요 근데 뭔가 기분이 그냥 폐수욕장 온 거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 같기도 하고 순간아 바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기 방어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해 그냥 오션 오션월드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오션월드라고 이게 10분 안 지났어요 이제 2분 지났을걸 평균 시간을 느리게 가 근데 나한테 안 힘들어 아아 즐겁다 옛날이여 윤정환 와 윤정환 옷 갈아입었어 와 너무 얄밉다 와 야 나가고 싶다 야 아니 빨리 나와서 같이 먹자 조금만 너 여기 같이 심어질래? 도대야 너 막고 싶어?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 와 젖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와 미쳤다 야 우리 말교심 좀 하자 여기서 지금 최승철 정글 가서 임정환 전재산 탈기 프로젝트 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걸로 얘기해 사실 그때 모내기도 현실성 없었잖아 야 난 진짜 제일 안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모내기였어 진짜로 너 후랑이 형 안 돼 아 저기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권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 살아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안 얄미워 하거든 야 쟤 진짜 너무 싫다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와 저 멘트까지 그만 미해 야 아무 말도 안 예능이잖아 야 옆에 있는 내가 들어도 얄밉다 이거 내가 여기에서 뭐 나오는 애들을 한번 추려보려면 약간 원우 조슈아 나올 것 같은데? 야 정환아 너 안 예밋다 와 나 사랑한다 야 저게 고마워? 야 저게 고맙다고? 저 추측하자만으로 힘이 돼 근데 난 좀 왜 부럽지? 야 나는 다음 판에 민규 승관 본다 와 수박이야 수박이 왔어요 아 잠만 지금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불기랑 어떤 거? 너랑 나랑 원우랑 끝까지 남았잖아 선낼제로 야 이거 대박인데 쟤 너무 좋대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간사해? 약사반이야 왜? 진짜 예밋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형? 어? 야 막 썰어야 야 얘 화채 맞출라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화채 이거 맞니? 그냥 먹자 형 아니야 하나하고 하나 자를게 넌 못 먹어 와 렛츠고 아 근데 저 언니 맛있다 얘들아 빨리 찍으라 전이 맛있다 형 나 가고 싶어 하자 렛츠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착순이라고 하지 말고 쭉 갈 때까지 세 명이 나면 그건 세 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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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근데 그냥 한 명밖에 안 나면 한 명은 패스는 거지 승관리부터 하자 승관리부터 승관아 가자 가겠습니다 가자 어떻게 해야 잘 나오지? 다 먹었어 운이야 걸 걸 헤이 유고 걸 헤이 유고 걸 헤이 유고 걸 한 바퀴는 돌리기 한 바퀴 돌려야 돼? 최대한 위쪽에서 이렇게 일단 해 일단 해 오 에이 에이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자 돌려 돌려 할 수 있다 헐 헐 에이 깨요 오케이 너네 진짜 잘게 오케이 아 아쉬워요 이거 야 어렵다 이거 나오겠지? 인생 그런 거지 어 야 유치다 유 아 유 축하합니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될 줄 알았는데 기대 안 하고 던져야 돼 야 저 둘이 붙었는지 개야 개 개야 아 민규야 민규야 가자 툭 가는 거야 툭 툭 툭 꽝 와 툭 가는 거야 툭 아 툭 꽝 와 와 와 와 와 다리님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뭐가 나오나요 인생에 맡기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와 김치전 감자전 와 전이 또 왔어요 여러분 김치전과 감자전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주영이 고요해 어서 나오세요 예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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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더 하면 우리 엄마가 시 형 가자 그냥 가세요 우와 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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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없어 이게 더 아쉽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선착순이다 그래 나오면 가는 거다 이거는 그래 여기 나오면 가는 걸로 하자 세 명이 나오진 않겠다 렛츠고 운 와 와 깜짝이야 어 바람도 괜찮다 응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아 쪼끈이지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남냐 또 무인도 땅처럼 형 때는 그게 약간 있나봐 워내부터 바로 가자 그냥 우주 형 가자 이거 끝까지 안 나오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형 하나 둘 셋 간다 민규 빨리 빨리 가자 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에 써도 못해 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건 진짜 운이야 형 뭔가 감이 왔어 형 나갈 수 있어 빨리 아 아쉽네 아쉽다는 거지 나도 내가 나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 크게 던지자 좋았어 이러다가 언젠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에휴 늦다 늦어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하면서 용어가 맞아 해야 돼 방송해야 돼 우리의 역할이 사실 그거잖아 그거야 사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거라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왜냐면 저 쳐다보는 게 눈빛이 달라졌어 새로운 애들 들어오고 개녀들이 같이 갈 때 맞대 맞대 힘을 받은 수도 진짜 뭔가 버논이가 의기양양하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육시 나오기가 힘들구나 뭐는 진짜 안 나오지 뭐구나 이렇게 옆으로 돌리라고 그냥 맘대로 돌려 어 아니야 안타깝다 근데 하나만 더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타깝네 안타깝네 아 왔다 와서 다음 거 아 아 야 승강 머리 좋은데 아까 민교도 이러긴 했는데 안 되더라 어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보자 이제 반성만 안타깝다 아냐 아냐 내려가 우와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다 명호는 나올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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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야 내가 너 들자마자 나올 것 같다 했네 나왔어 명호야 세참이 널 기다린다 명호야 방금 이리 오너라 야 또 가위바지 마 왜 이렇게 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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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를 거르는 사나이네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잘 온다고? 명호야 고생했다 명호야 명호야 근데 소름이었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럼 그럼 그 불함이야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한 잔 너무 감사하면서 이거를 했어 그럼 그럼 나도 그랬어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 이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설마 진짜 설마 설마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너 포기했어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레츠고 원 앤 투 이렇게만 이제 진짜 나가야 돼 아 깜짝이야 원우 형 한 번 더 원우 형 한 번 더 원우 한 번 더 이게 여기서부터 성공으로 이렇게 가니까 좀 숨 막힌다 아 어 그치 갈게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원우 형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이제 형은 뭐 하면 돼? 지금부터 가서 너 될 거 같니? 고마워 고마워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지 이거 봐야 돼 끝까지 아 맞아 맞아 원형 백작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맞네 맞네 좋아 여기서 뭐가 안 나오면 다 가는 거야 얘들아 그거 선착순이었대 아니야 우리 팀 정했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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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안 나 안 나게 생겼냐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아 도겸아 정의하면 좋은 거 같아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이게 승관이까지 가면 야 지구야 야 지구야 야 지구야 야 우지 야 우지 우지 나갈 준비해라 야 탈락했으면 일해 빨리 아 열심히 일해야지 나 볼게 일단 맛있게 먹고 있어 뭐야 민규가 나가는 거야? 화장실 탈락한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가? 이래야지 너무 쫄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고 운명이 안 좋네요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그거 달라야 운명이라고 난 지금 이 티운에 뭔가가 느껴져 우지야 쫄지 마 우지 지금 바로 태운 준비하자 오케이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야 우지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아 에이사 고생했다 아 좀 재밌었어 너무 이게 시는 게 너무 좋았어 괜찮지? 나쁘지 않아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빨리 나와서 은근 아쉬워 하면서 약간 그 되게 마음이 되게 평화로웠어 아직 들어갈래? 도와주세요 걔러분들 걔러분들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수아야 일해라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아 진짜 너무 승관이 형 내가 봤을 때 그거 로우로 해서 안 된다 하이로 해봐 오케이 탈락 강 운명이라고 탈락 우지 파이팅 우지야 더 빨리 뛰어야 돼 더 빨리 더 더 더 얘들아 빨리 남았으면 일해라 야 빨리 빨리 심어라 어 조용히 해 속 꺼서 저기랑 바꿀까 다시 뭐 심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 진짜 준이 형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지 마 이제 문준이 웃긴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와 이거 먹어야 된다 와 이것도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 소금이랑 소금이랑 멤버들 다음 게임 노래방이래 알고 있다고 와 승관아 승관아 네가 그 마음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아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아 너무 힘들었잖아 여기 오니까 이제 얄미워질 수 있겠지 와 수박이다 형아 먹고 싶어? 네 나와요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름 또 재밌네 계속 심다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쁘진 않거든 근데 쟤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와 천국이다 여기 진짜 아 이제 햇빛이 조금 조금씩 나오네 해가 조금이 아니라 완전 나와 미안 여기는 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소심해졌어 형들이 아 이제 먹을 때 그 말이 조금이라도 약올려진다는 걸 알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쟁이잖아 그래서 혹시 다음엔 누가 나올 것 같아?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난 근데 호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호시 형 난 진짜 꿈꾸고 있어 난 약간 느낌이 있어 디노야 넌 못 나와 두 번째 두 번째 뭐 늘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내 칭찬 해준 적 있냐 야 뭘 바라냐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아 김민규가 언제 와 이거 화자재 떨어뜨린 거야 이거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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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비다 아아아 하하하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도겸아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네가 제일 짜증나 형 꼭 나갈게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지? 닭이 왜 이렇게 잘 익었을까? 우리가 가면 다 퍽퍽 쌀만 남아있겠지? 가 빨리 나가 왜 짜증이야? 아쉬워 아쉬워 니네가 나왔으면 좋겠어 난 저기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못 간다고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턱 한질간질해지고 턱하고 싶고 이런다니까 아 진짜 짜증나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 아니 나가면 먹을 거잖아 그냥 가면 맞아 그냥 네가 나가 아 난 최후의 2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그 말 나오는 순간 졸슝이랑 원흥 나오면 웃기겠다 근데 준 야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긴 진짜 되게 좋다 그러니까 재밌어 재밌는 있어 디노 간다 형 같이 호응해줘 아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을래 가서? 그래 우리 그냥 저기 있을래 같이? 같이 즐기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뭐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네가 뭔데? 모처럼 울고 싶은지 그대는 몰라요 모니아리자 오 좋아 좋아 몸몸몸몸몸몸 몸몸몸몸몸 두뇌 스케치 위에 너를 그려 뭐라는 거야 자기 가사 안 돼 자기 파트 안 됨 어때 저기서 자기 파트에 생각을 해내지? 모 몸몸몸몸몸몸몸 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 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 머리부터 발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전화는 잘하는데?